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합성이 3개가 되어있네요 천천히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자 fx는 2x-1 fx는 다 줬어 이렇게 다 줬구요 이때 함수 gx가 모든 함수 h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h 합성 g 합성 f에다가 x 넣은 것이 hx야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 조건이 이거죠 잘 봐 모든 함수 hx야 그렇죠 hx는 어떤 함수가 상관이 없어 모든 함수니까 알겠어요 모든 함수 hx에 대해서 지금 이식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가 중요하다 모든 함수 hx는 뭐가 상관이 없다 무시하겠네요 그렇죠 형태를 맞춰야 돼 모든 함수 hx에 대해서 이 등호가 성립한대요 이해갔어 근데 이때 g3가 구하래 결국엔 뭘 구하라는 얘기야 gx를 구하던 g3을 구하던 이런 얘기인데 이걸 구하려면 gx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출발한다 잘 봐 이게 포인트죠 모든 함수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합성 함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이요 여기 hx 모든 함수에 대해서 hx가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잘 들어라 선생님이요 눈에 보이기 좋게 노란색 이렇게 결합법칙 어차피 이렇게 진행할 거지만 묶었어 묶어서 좌변을 다시 한 번 써볼게요 solve 하기를 solve 하기를요 좌변은 h 한 다음에요 어차피 g합성 fx요 다시 한 번 얘기할까 저 있던 g합성 f 이렇게 합성 먼저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결과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h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이게 지금 좌변이야 좌변 됐어요 우변은요 hx에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함수 h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hx이랑 상관없이요 여기있던 잘 봐 h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때 함수 값 h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때의 함수 값이 hx이랑 상관없이 늘 같다 이런 이야기 잖아 알겠냐 늘 같다 따라서 수학은 형태죠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알겠냐 따라서 끝났잖아 이놈이 x면 되는 거지 이놈이 x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hx랑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아 뭐 x는 x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놈이 뭐다 x여야겠다 이렇게 독해가 돼야 되겠어 지합성 fx가 뭐다 x다 이거 항등함수네요 그렇죠 항등함수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왜요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잖아 따라서 g와 f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 지금 이런 상태거든 지합성 f가 항등함수 i야 이런 거야 그렇죠 왜요 함수통에다가 이 합성된 함수통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왔잖아 이거는 항등함수라는 얘기지 그렇지 뭘 넣자마자 이 함수에다가 선생님 손바닥 손바닥 이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그냥 x가 샬롱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손바닥은 늘 같은 놈이 들어간 놈이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i 항등함수 i다 이 관계를 만족할 때 g와 f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은 gx는요 fx의 역함수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렇게 구해도 되겠고 또는 이 문제를 이걸 알아서 따라서 결론 우리가 gx는요 f inverse x 니까 이거 봤으면요 여기까지 독해가 되길 좀 바래 빨간색 이걸 봤으면 이걸 봤으면 잘 들어 이렇게 아 항등함수 관계고 따라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를요 알면 좋겠다고 이렇게 일단 한번 풀어볼까 풀면 다음 것 같아요 우리 f inverse x 구하는 건 연습 지금 fx가 y equal 2x-1이니까 xy를 뭐해요 change xy를 change 시키면요 이렇게 되겠고 change 되는 순간에 이게 1대1 대응이잖아 이 놈이 바로 우리가 찾는 역함수야 이게 f의 역함수 f inverse x 곧 얼마다 gx다 그쵸 정리해주면 넘기고 2로 나눠주는 거니까 y는요 y는 2분의 2분의 x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겠고요 이 놈이 뭐라고 이 놈이 xy가 change 된 결과 하니까 gx라고 됐어요 따라서 여기다 3 넣어줘봐 따라서 g3 값은요 3 넣어주면 3 넣어주면요 4 2 2 2가 정답해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해해서 풀어도 좋겠고 이거를 좀 권장한다 왜냐면은 이 형태를 보자마자 아 합성함수의 결과가 항등함수야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 있어 여기까지 독해가 되면 좋겠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거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요 이 상태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 다음 같은 애는요 요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g fx요 이것이 지금 x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g fx에다가 2x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는거죠 그죠 이것이 지금 x라고 요것도 알아둬야 돼 요것도 요것도 당연히 알아야겠고 요것도 알아야겠다고 이 상태에서요 내가 요기는 복잡하잖아 복잡하면 뭐한다고 수학해서 복잡하면 치환한다 이렇게 해서 치환 예를 들어 선생님이 t라고 치환할게요 이쪽 부분을 t 그리고 치환하자 2x 마이너스 이렇게 치환하면 그러면 x는 얼마 x는 x는요 넘기고 넘기고 2분에 얼마 2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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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죠 따라서 결론 여기다가 결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어 주고요 몽창 다 t로 치환 x 자리에다가 2분에 t 플러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여기다 xx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놈 들어가면 그 놈이 그 위치에 있으면 함수는 별게 아니라 그 위치에 해당하는 변수 얘가 별이면 별 동그라미 세모면 세모 t면 t x면 x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이게 정답이라고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VSTM의 결론 이 문제는요 일단 이걸 해석을 잘 할 수 있는가 해석되는 순간에 요렇게까지 형태가 맞춰져서 hh 이게 늘 성립하려면 모든 함수 hx에서 성립하려면 요 요 놈이 x면 된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역함수로 독해해서 풀든 또는 뭡니까 합성시켜서 이걸 몽창 다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tx를 구하든 두 가지 다 잘 알아두셔라 이해갔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에요 어떻게影響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어떨까 이렇게 쉰 건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armetch일 수도 있으며 어떻게経済인지 어떻게 아픈 시각 하나가 어떻게 아픈 시각 하나가